한진칼은 이틀 연속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한진칼은 5월 29일 종가 4만 2,200원에서 5월 31일 5만 8백원으로 이틀만에 20.38% 상승했습니다. 연기금이 집중 매입에 나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진칼의 주가는 5월 31일 전해보다 4천원 오른 5만 8백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105만 여주로 전해보다 1% 줄었지만 거래량은 이틀 연속 예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연기금은 한진칼 주식 매짐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M&A가 부산되면 한진칼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진칼은 5월 31일 주가는 지난해 말에 3만 7,450원에 비해 35.65% 상승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15.24% 오른 대비하면 코스피 상승폭을 2배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연기금은 이틀간 한진칼 주식 36억원 상당을 매입했습니다. 최근 5일간 동향을 보면 기관은 20억원을 사들였고 외국인도 3억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27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한진칼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624억원, 영업이익이 112억원, 단기순이익이 553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한진칼은 최대 주주는 주원태 회장으로 지분 5.78%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분은 올해 1분기 5%를 넘어섰습니다. 한진칼은 외국인의 비중이 16.0% 소액주주 비중이 16%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BM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